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참모들과 장차관 인사 50여 명이 총선행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신 공직 인사라는 경력을 앞세워 총선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대다수 인사들의 출마 예상 지역이 총선에서 여권에 유리한 곳인 영남과 서울 강남권에 몰리면서 양지를 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은 대구, 경북 등 보수 강세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야당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장관 출신 인사들도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울에 박민식 전 국가본부장관, 경기 수원병에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 계양일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충남 천안을에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험지 출마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대통령실 참모들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의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 경기 의정부갑의 전희경 전 정무일 비서관, 경기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이 대표적입니다. 뉴스마토 박지영입니다. 뉴스마토 박지영입니다.